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출발! 네, 저희 친구들이 팁 받고 하이파이브도 이렇게 살짝 해드리니까 하이파이브 할 때 거절하지 마시고 살포시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시온 오룬스? 네네네네. 그리고 저희 여기에 혹시 현금을 안 갖고 계시다면 여기에 카카오뱅크 저희가 계좌번호를 준비해놨어요. 요즘에는 현금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좌번호를 준비해놨으니까 여기를 입금해주시면 저희가 끝나고 또 확인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이 돈은 저희 연습실비 혹은 저희 앰프 빌리는 비용 등등 저희 공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돈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오늘 10시까지 버스킹 준비되어 있고요. 방금 전에 일부러 이제 거의 막바지에 하고 있고 조금 있다가 이제 한 시간 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또 있다가도 신곡 많이 많이 할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더운 날씨에 이렇게 평일에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일부 마지막 곡은 무엇을 할까요? 괜찮아요? 카라 메들린? 여러분 그 카라분들 아시잖아요.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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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